여러분 랍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산 가성비 운동화 5가지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수준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예쁜데 이 가격이라고? 특히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 걔는 안 쳐주지 아 이게 좀 유니크하고 진짜 아는 애들이 신는 거지 이런 시선과 문화를 너무 이해하지만 내 눈에 예쁜데 이 가격이면 개땡큐지 하고 사는 내 눈에 예쁘면 산다 내 눈 예산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언박싱을 하고 싶어서 두 달이란 기간 안에 샀던 이 신발들을 이 컨텐츠 때문에 정말 신지 못하고 개봉도 못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 신발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박싱을 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ens 첫 번째 딱 박수만 봐도 아시겠죠 나이 키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 봉지 예쁘네 실물 예쁘네 미안 너무 크게 말했지 나이키 사카이 블레이저 로우 브리티시 탄 제품입니다 예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데 가격대가 괜찮다니까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바로 크림 켠다 보니까 제가 16만 천 원에 8월에 샀어요 지금 얼만지 한번 볼까? 뭐야? 22만 원인데? 개떨어졌어 지금 살 걸? 주식이네 4만 천 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세요 270 사이즈 사실은 블레이저를 좋아하지만 많이 애용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블레이저 로우 그리고 이 사카이 쉐입 이 탄 컬러와 이 레드 컬러가 잘 섞여있는 컬러감 너무 예뻐서 사고 사실은 빨리 뜯어보고 싶었는데 4만 원이 떨어진 채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짜증나네 사카이 특유의 이 수우 씨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조금 폭신하게 쿠셔닝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면 라비보단 싸게 산다 우와 개떨어졌어 다음은 아 이거 내 기대자 크 리복과 메종 마르지엘라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아 이거 박스도 예쁘네 리복과 메종 마르지엘라의 제가 리복의 클럽씨 제품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럽씨는 리복에 약간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모델이거든요 어렸을 때 춤 열심히 출 때도 리복 클럽씨는 되게 춤출 때 좋은 그리고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한참 신다가 아 2, 3년 전인가? 클럽씨가 다시 뭔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이렇게 검은색 화이트 다 사서 신어서 한때 리복의 예쁨을 받았지 내가 한때 사실 마르지엘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르지엘라는 저는 레플리카라는 제품을 좋아해요 이거 뭔데? 이거 뭐라 그래? 파마포? 예 오 아름다워 리복과 메종 마르지엘라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아 이게 약간 그려진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구나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바늘 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습니다 그려져 있고 오 예쁘다 여기 보시면 이 로고에 마르지엘라 로고와 리복 로고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314,000원에 샀어요 클럽씨를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마르지엘라를 기준으로는 또 가격대가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얼마야? 거의 1,000원 어? 375,000원 뭐 사실 팔진 않아요 팔진 않는데 떨어졌을 땐 기분 안 좋은 거 처음 느꼈다 클럽씨 같은 경우에는 춤출 때도 좋지만 편한 데일리룩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할 때도 신어도 예쁜 화이트 운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장돼서 오진 않아서 이건 나이키 코리아에서 샀고요 제가 태린이 아니겠습니까? 장비빠를 바라보자 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 친구를 찾게 됐습니다 테니스화예요 저도 테니스화를 처음 사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니스화인데 그냥 운동화와의 차이점이 테니스화를 신어야 미끄러짐이 좀 덜하다고 맞아 대현이 형? 이 미끄러짐이 덜한 거야? 이게 어디용이지? 아마 올코트 아 올코트 이 제품은 테니스화인데 아마 올코트인 거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테니스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이즈를 크게 신어야 한다 그래서 27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다음에 얘를 빨리 신고 케이스를 쳐보고 싶네요 네 번째도 나이키 제품입니다 아 얘 예뻐 조던 1인데 주황색 섞여있는 컬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얘 진짜 예쁜다니까 오이 존율 조던 1 제품이고요 레트로 하이 오지 화이트 블랙 오렌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 친구를 174,000원에 샀습니다 현재 191,000원 그리고 제가 오렌지 컬러 들어가 있는 조던 1이 없어요 이 제품이 17만 원대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건 여기가 약간 유광이네요 가죽이 아니고 쿠셔닝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끈은 블랙 컬러 끈은 블랙 컬러 박스 밑에 있는데 밑에 밑에 아니 여기 신발 밑에 하하하하 왜 저래? 아 여기 있다 오렌지 컬러 오렌지 포인트인데 컬러감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오렌지 포인트를 좀 더 살리고 싶으면 제가 저번에 희정이랑 찍었을 때 신었던 조던 1처럼 끈을 두 개를 잘 겹치셔서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묶으시면 주황색과 검은색이 같이 이렇게 배치되게 신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렌지로 바꿔서 끼셔도 되고 마지막! 덩크입니다 라이키 덩크하이 레트로 PRM 라이트 초콜릿입니다 라이트 초콜릿이고 저는 7월에 샀네요 세 달 동안까지 안 왔네? 26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예쁜 거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서 네 지금 현재 어? 과연 23만 원이네 23만 원이네 예쁜데? 예쁘지 않아? 나는 얘 60만 원이어도 고민할 것 같은데 23만 원입니다 여러분 라비보다 3만 원 싼 가격에 지금 당장 사실 수 있어요 조던 원과 덩크가 약간 쉐입이 다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덩크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느껴지거든요 동글동글한 쉐입이 더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이런 초코 컬러 부분들이 스웨이드에 제작되어 있고 사실 끈이 남는 게 있으시면 화이트 같은 걸로 껴도 아니면 나는 이 그린 컬러 끈이 있었어도 예뻤겠다 나는 그거가 만약에 안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신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가성비 운동화 다섯 가지를 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예쁜 것과 제일 자주 신을 것 같은 걸로 두 가지 뽑자면 그냥 예쁜 건 저는 사실 이게 진짜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도 독특하고 그리고 이런 컬러가 어떤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가장 자주 편하게 툭툭 신을 것 같은 건 저는 이 리복과 마르지엘라 기본을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신게 되긴 하다 보니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신지 않을까 이렇게 최근에 산 신발은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내 눈 예산 추천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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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